먼저 우리 사이먼 형님이랑 우리 지효 씨부터 한번 와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좀 무서워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무서워 아아! 사장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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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법을 위해 오 뭐야 이거! 떡볶익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자 씨! 뭘지를 맞춰주시면 되요 아! blindness?? 야 이거는 시작! 시작!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오 조심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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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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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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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예능 천재형! 아 이거 어떻게 맞춰? 무섭지 않아요? 예! 옥가닉 근데 휴즈린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거 우리가 했으면 이건 최소 20분 분량이에요 자 우리 일단 사이먼 형님이 이래서 1점 따셨고요 자 다음 우리 헤미! 우리 힌트 받아야 돼요 아이리원들 힌트 받아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무서운 게 들어있을 거예요 통역 좀 해주세요 굉장히 무서운 게 들어있을 거예요 예예 오! 하나 둘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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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lı 살아있어 살아있어 안돼! 오! 오! limited 어! 잠시만요.. 인간의 손! 정답은 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거? 아니, 이거, 여기는. 오. 오. 그리까! 어, no, I've been in a helicopter being chased by him.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이거란. 형님 이거는 조금 약간. lose oh my god ey Angela told you shared oh good oh what